아 이거 기과에서 많이 듣는 건데? 오늘의 날씨! 이거 전화연결음인다 이거 따라라 아침에 뭐 그런 거 아닌가 이거? 그러니까 상쾌한 거 민호! 민호! 모차르트 봄의 산책 정답! 정답! 모차르트 봄의 왈츠! 아 아니고요 모차르트는 맞아요? 맞아 자 일단 일단 모차르트 아니래 아니에요? 근데 민호가 말하면 편하네 자 작곡가는 B로 시작됩니다 해토벤! 민호! 해토벤의 봄의 왈츠! 내 말은... 네! 그 B가 내려요 B 아 B? 어? 어? B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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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로 시작한 사람 있어? 방탄소년단 아니야? B? 방탄소년단 아니야? 방탄소년단 B인데? B 비운세 그 B 말고 아이고 아 아이고 어 비바드 비바디 비바디 저 investigación 비바디에 비바드 versions 지금 비발뒤에 사계! 정답! 사계! 사계! 사계 중에! 봄! 봄! 정답! 맞지? 사계! 맞지? 사계! 사계! 사계 오라고! 지금 말 들어가게 해야지 어디인지 모르겠어...